하나, 둘, 셋, 동전은 사라지는 마술입니다.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마술은 컵 안에 5변짜리 동전이 있습니다. 이 동전을 일반적인 물입니다. 물 맞습니다. 일반적인 물을 여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. 물을 넣었습니다. 아직까지 이상은 없죠? 제가 손수건을 그대로 덮겠습니다. 제 손은 여기 있습니다. 좀 멀리서 찍을까요? 자, 멀리서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지금부터 하나, 둘, 셋 하면서 장마를 걷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동전은 사라지는 마술입니다. 그러니까, 일단은 하는 장마를 쇼핑해 본다. 하나, 둘, 셋, 셋, 동전은 숨을 안고있으니, 이게 네, 둘, 셋... 감사합니다.